ㄴㄴㄲ ㅋ ㄴ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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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ㄲ ㄴㄲ 와 드디어 친군났다 안녕하세요 이별 우리집에 아빠가 어제 새로 보드게임 하나 사오셨는데 우리집에서 같이 하자 그래 좋아 보드게임? 아이 보드게임은 별로고 너희집 팽이는 있니? 팽이 없고 보드게임만 있어 어? 얘들아 트택이가 하기 싫어하나봐 우리끼리 가서 하자 에이 저 다친다 트택이가 잘 있다오 얘들아 진정해봐 같이 가 흐흐흐흐흐흐흐 아유 다리야 아 빨리 와 슉 슉 슉 슉 슉 닌자처럼 꺾기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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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턴 랜드마크 컨솔 아 너무 재밌다 보드게임 헤헤헤 야 빨리 줘 으아악 형님이 쌀쉐불이다나 어이 으악 형님 오랜만에 어이 어 야 보드게임이다 어 이거 어 재밌거 다 이거 아아 형님이 왔다 고마워 대단하네 우리가 할거야 우리가 할거야 건설해 건설해 랜드마크 먹어 랜드마크 먹어 이야 주사위 더블 3개 황금카드 보충카드 오잡고 지렁불 레디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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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재미없다 하지 말자 아 티비보고 싶네 미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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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와가지고 다녀 어 성님이 왕이야 아 같이 봐 어 앉아 앉아 야 영화 보자 영화 요즘 뭐야 완벽 같아 어 재미있다 재미 아 재미없네 다 봤다 다 봤다 결말이 그렇네 푸딩이나 먹어야지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푸딩 푸딩 맛있겠다 푸딩 맛있겠다 푸딩먹자 푸딩먹자 오 맛있겠다 푸딩 푸딩 내가 다 먹은거야 으음 맛있다 어 응 뭐야 혁쟁이 어 곰쟁이가 이상해졌어 meant 원래 이상해 있어요 네 이상amız 한 항만이니까 놀자! 놀자! 신경 쓰지 마! 놀아! 놀아! 다 때려 부자! 때려 부셔! 보습다! 보습다! 뛰어놀아! 뛰어놀아! 우리는 아직 애기야! 애기! 저 녀석들은 매일매일 어제 오늘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맨날 오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나 집에서 왜 맨날 오는 거야? 이건 급통? 얘들아! 뛰어! 다음날 잡붙자! 이거버려! 남들과는 다르게! 비틀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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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네! 아빠 고래에서 가면 꼭 다 몰라! 그냥 넘어질까! 얘들아! 나 잡봐! 나 잡붙자! 아! 또 잡붙자! 어? 어디갔어? 어! 가져가! 어? 어? 아? 어? 내가 가먹어! 이 녀석! 쉽지 않다! 오늘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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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뻐! 왜 이뻐! 왜 이뻐! 이 놀이야 이 골쟁이는! 형님 안녕하십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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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뚝냄새!! 안 구 냄새나 마 CRA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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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똥 싸는 시간을 방해하다니 그것만은 줄 때 용서못해 쫓아버리겠어 지친다 지쳐 그만두고 싶다 제발 좀 틀어 왜요? 언제까지 그렇게 시끄럽게 울까? 알아요 어? 니들때문에 내 소중한 똥시간이 망쳐졌다고 하루쯤 가장 응? 소중한 시간들이 어? 용인들 때문에 내가 똥을 못 사 똥을 어 앞싸면 되잖아요 아 병민거부지 이 가시들이 진짜 어쩔 건데 아 사이오 똥 싸게 똥 좀 싸게 똥 좀 싸게 다시 오지마 다시 오지마 도망가 똥싹해라 똥싹해 다시 오지마 배고프다 응 나도 배고파 놀고 싶은데 어디서 놀지? 음 글쎄 유르르 너네 오빠 너무 망하더라 그렇다고 똥을 뿌리냐 아 맞다 오늘 집에 오늘 부모님 여행가셔서 안 계신다며 너네 집까지 놀면 안돼? 아이 너네 저번에 우리집 와서 창문 깨서 너네는 우리집에서 다신 데리고 오면은 부모님이 아주 많이 화날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안돼 못 돌아와 우리집에 음... 그러면 우리집에 올래? 우리집은 괜찮을거 같은데 너네집은 너무 멀어 가기 힘들단 말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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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네집에 놀거 없다 맞다 맞다 에그 믿을거라곤 요로로네집 뿐이었는데 그것마저 쫓아가꼈으니 우린 어디로 가야되지 으응 이젠 슬슬 밤이라 춥고 그냥 집에 갈래 갈 데도 없잖아 맞다 맞다 집에 간다 나는 음... 그럼 우리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놀지? 놀 곳이 없는데 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오늘은 배도 고프고 추우니까 오늘은 그냥 헤어지고 내일까지 각자 비밀아지트를 찾아오는거야 오오... 좋은데 응 그러면 내일 여기 다시 한번 와서 너네들이 아는 비밀아지트를 가보는거야 오케이 그래 오케이 그래 그래 내가 네일 봐 좋더좋더 네일 봐 봐 안녕 야 빨리! 어째.. 아 뭐야 너무 늦게 왔는데 애들이 더 늦네 암튼 지각대장들이라니까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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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왔네 나 한 시간 전부터 기다렸어 거짓말 하지마 방금 전에 봤어 하하 됐겠다 애들 왜 안 와 거기에 아 늦었다 늦었다 오 맹구도 왔네 요럴만 오면 되겠다 오 예전 미안해 미안해 내게 시기를 시기를 제일 못 봐가지고 늦었어 음 그래 어때 얘들아 아지스트는 다 찾았어? 당연하지 내가 엄청난 아지스트를 찾았다고 음 나도 엄청난 아지스트를 찾았지 아마 내가 제일 좋을 거야 아니 내가 더 좋을걸? 음 녀석들이 알았어 그러면 네 아지스트부터 가보자 그래 따라와 그래 가자 헬로기만 해봐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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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짝뚜짝 여기야 내가 찾은 비밀아지트 오 여기야 근데 뭐야 너희 집이잖아 아냐 그냥 집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집에 맞긴 한데 우리 집안에 굉장한 비밀아지트가 있더라고 응? 아 일단 따라오기나 해 응 뭐지? 아이 똥 냄새 빨리 들어와 빨리 어? 이게 뭐야 여기 냄새 여기 화장실 있잖아 에휴 뭐 화장실이 맞긴 한데 내가 진짜로 찾은 비밀아지트는 짠 여기 우와 여기 뭐야 어이 괜찮은데 진짜 비밀스럽다 그렇지 이렇게 다 되면 간 쪽 같고 이렇게 하면 그냥 비밀아지트야 얼마나 좋아 길 길 염려도 없고 진짜 비밀 아니야? 어이 진짜 좋다 너무 좁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 냄새가 너무 심해 아 뭐 어쩔 수 없지 이 정도면 뭐 잘 구했는데 뭐 냄새다 너 오빠 똥냄새나 왜 아냐 어... 냄새 냄새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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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룰이야 어 니가 찾았던 비밀 장소는 별로고 어 내 비밀장소는 진짜 완전 대박이야 어 내 비밀장소도 괜찮았 고정 나 나면олог 나 냄새다라고 여자 나면 아무튼 내가 찾은 비밀 장소는 바로 여기야 완전 크지 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오 오 오 대박이다 음 여기 안에 비밀장소가 있어 사실 말이야 여기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인데 내가 몰래 들어가서 비밀 장소를 찾았지 그래도 되는 거야? 아이 그럼 그럼 아 맞다 얘들아 내가 아까 준 복면 있잖아 빨리 그거 써 그거 쓰고 들어가야 돼 어? 왜? 아이 빨리 쓰라면서 자자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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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간다 자자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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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자 얘들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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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우와 완전 넓지? 근데 이거 범죄 아니야 범죄? 요로야 얘들아 범죄는 말이야 들키면 범죄인 거고 모르면 범죄가 아니야 뭔 녀석 그렇지 그렇지 암자 얘들아 지하로 따라와 지하로 따라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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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좋다 가자 가자 자 얘들아 따라와 따라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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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이거 뭐야? 어 내가 찾은 이 집의 바로 금고야 금고 자 얘들아 잘 봐 얘들아 빨리 챙겨 챙겨 빨리 챙겨 먹을 거다 먹을 거다 다 챙겨 다 챙겨 얘들아 이제 마지막 할 일이 뭐지? 몰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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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그만 때려 미안해 얘들아 그만해 아지스트를 찾으랬지 누가 같이 범주를 하겠어? 아휴 미안해 얘들아 그만 때려 아이 난 또 뭐 비밀 그런 걸 찾길래 비밀을 가져온 것 뿐이지 야 뭔 소리야 에잉 내가 너희들을 믿은 게 바보지 아휴 엉뚱한 녀석들 비밀 아지트는 말이야 바로 이 몸이 찾으셨다고 제대로 된다 뭐 진짜? 그래 너희들같이 이사 간 데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데야 빨리 따라와 쫙쫙쫙쫙쫙쫙쫙 자 일로 오시게요 여러분들 어우 뭐야 다 자 바로 이것이 이 몸이 찾은 비밀 아지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우리 신기하다 우물이면 물 있잖아 아빠도 죽으면 어떡해 에잉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이 우물은 아 엄청나게 오래된 우물로써 여기에 물이 안 들어간지가 엄청 오래 됐다고 들었어 할머니한테 그래서 여기는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매우 안전하다고 들어가자 오 씨를 야 그렇게 들어가면 죽어 위험한 거 같은데 괜찮은 지 모르겠네 괜찮아 아이차! 아유 매운거 괜찮아 너 괜찮냐? 그쳤다 그쳤다 자 얘들아 여기 잘 봐 엄청 넓고 여기서 우리들밖에 모른다고 여기 들어오면 밖엔 소리가 안 들려 좋겠네 엄청 넓다 엄청 안 들렸다 신기하다 완전 넓어 들어가봅다 우리 이제 놀자 우리가 신나게 뛰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놀자 노는거에요 먹고 죽자 어짜어짜 아이차 답변 답변 야 근데 여기 좀 응침한 것 같아 귀신 나올 것 처럼 그런가 뭐 그리고 약간 그러네 어어어어 무슨 소리가 들린다 흔들린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옹 뭐야 하는거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물소리 같은 pyzer providing 아휴 물이 들어오네? 아휴 죽을 뻔했어 이씨 너 때문에 아니 왜 들어오네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미안해 뱅구 그러지 말고 뱅구한테 좋은 아지트가 하나 있다 거 엎터리 아니야? 안 있다 안 있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따라온다 아이 뱅구는 뭡니다 맞아 제일 뭡니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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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뭐가 있다는 거야 어제 안다인다 여기 빈치랑 누가 달라 저기 여기 이 나무 나무 이 나무가 집 있다 역시 뱅구가 그런 거 맞지 아휴 땡기 아 싫어하다 아 안 있다 안 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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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번호만 이거 누르면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나온다 오 진짜 뭐야 됐다 이거 뭐야 진짜 네 여기가 비밀 아지트다 들어오라 렛츠 겟잇 됐죠 아 여깄다 여깄다 오 좋다 좋아 여깄다 여깄다 여기서 앉아서 놓으면 된다 여긴 내 자리? 여긴 내 자리 우와 너 맹구가 제일 괜찮은 데를 찾았는데? 그러네 맞다 맞다 우와 어떻게 찾았다 이런 데를? 응 만들었다 만들었다 내가 왜? 만들었다고? 이제부터 여기서 재밌게 놀면 되겠다 놀게요 그것도 안 해도 되고 좋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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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애구가 제일 잘했네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같이 놀자 어 잠깐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잖아 오늘 엄마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항상 그렇지만 오늘도 먹기로 했으니까 나 먼저 갈게 잘했어 어 들어가 어 안돼 미안 아 맞다 나도 어? 집에서 케비 봐야되는데 아이 그 예약해 놓은게 있어서 야 미안하다 먼저 갈게 아 여기 텔레비에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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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구야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런 딱딱한 의지를 못 왔거든? 난 그러면 이만 내 방에 있는 혹시나 침대에 가볼게 여기 침대에 가볼게 안녕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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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받으렀 시스템 으허허헣